어? 어? 저거 그거 아닌가? 루피인가 뭐 주는? 루미 루미? 어? 조용히 가야 한다고요? 이것은 야간 스피드업인데 은신이 따로 있지 않았나? 아 저건 세트역화구나 선단계 선단계까지 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? 이거 안기 어떻게 하더라 어? 뭐야 애들 엄청 많아 어? 아 저기 큰 놈도 있다 얘 사내주 이거 말 탈 수 있지 않나? 어? 근데 물이라서 이거 다 들키겠는데? 잠깐만 앨범이 가득 찼대요 이러면 저장 안되지 않았나? 아 됐네 이거 사진 얘를 지우고 다시 찍어 새걸로 얘 말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헤이 어? 야 아 이거 물이라서 도망가잖아 도망가잖아 어 뭐야 또 생겼네? 오! 됐다! 쏘둬마 쏘둬마 나 떨어지겠다 아 이거 스테미나 음식 먹었으면 됐는데 아 젠장 이거 또 나오겠지? 보니까 계속 리젠되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안 돼에에에에 하핰 하핰 안 돼에에에 없어졌어